여러분 안녕하세요. 팻제이 팻플래너 윤재입니다. 자, 오늘은 팻제이만의 특별한 이벤트, 착한 이량 이벤트 때문에 우리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크림 프렌치블도 뚠뚠입니다. 우리 뚠뚠이는 너무 사랑스러운 묘하고요. 5차 접촉 완료! 생일은 2019년 7월 24일생이고요. 수입 변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넓은 두상, 눈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차마 담을 수 없는 정말 너무너무 예쁜 눈망울, 그리고 두꺼운 물량, 정말 최고의 프렌치블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높은 분양가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 그리고 아이가 어린 강아지는 너무 불안하신 분, 그리고 강아지가 다 컸을 때 혹시나 아기 때랑 너무 다를까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접종이 다 끝난 안정기를 가진 아이를 분양하고 싶으신 분은 팻제이 착한 이량 이벤트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우리 뚠뚠이 평생 사랑해 주실 변주분, 팻제이로 오세요.